ㄱㄱㅇㄱ 찍히면서도 그래도 딱 뭐 스타베개 con 보여주는거야 이 닭이 고집이 쎄 이게 ㄷㄷ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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 5월 4일 월요일 1차부아나매들에 간식탐 입니다 1차부아나매들의 간식타임 입니다 14번 암에 들입니다. 암에 병아리들이 니플에서 물을 먹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저렇게 먹고 있네요. 잎을 4개를 달아줬는데 11마리니까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5월 6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2차 구아한 암에 병아리들에게 오늘 PVC로 만든 먹이똥을 달아줬습니다. 병아리들이 많아서 입구가 2개인데 2개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5월 6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첫번째 구아한 암에 들이 오늘 처음으로 회떼에 올라갔네요. 아마 오늘부터 회떼 위에서 잠을 자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구아한 암에 들은 저녁식사를 하고 있네요. 그것이 고아한 암에 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장 기업이 필요합니다. 회떼 위에서 생겨내라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와서 연호하는 암에 들이기 때문에